확실히 대학교 축제에서는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지금 음악 아니 아까 용인대에서 지화자 랩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지화자 랩이라고 하면 언니스에서 제가 처음으로 가사를 써서 했던 그런 랩입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을 듣기에는 듣기 진짜 웃길 수도 있어요 원하세요 예 갈게요 응 자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계속 각기 다른 사이여 한 글자로 우리 모였잖아 바로 꿈이란 한 글자로 언슬언슬언슬 뮤직 음원 싹싹 꿈을 크게 가지라 보이는 거잖아 이 자리에 무대 방긋지게 보는 거예요 어디 한번 노래 보자 지화자 맞지 자 맞지 나 예쁜 거 맞지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네 음악 주세요 네 불만 난 것 같아 자 이 노래 여기서 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랩한 거 제가 들려드릴게요 국화 춤춘 파 파 파 파 파 이거 cartoon 태어난 유성 파 네 파 유성 파 파 파 파 Can't look at me, tell me 차가워도 찌끄러질 듯한 도저히 이제는 이랬던 날 길을 믿어줘 니가 쓰면 우릴 좀 빨라구해 다시 주저앉지 않아구 이제 난 이제서 날 만난 것 같아